안녕하세요 홍혐입니다. 경쟁과 협동은 자연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동양식인데요. 자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가죠. 하지만 언제나 경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도 자연의 일부인데요. 우리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언제나 경쟁의 연속이지만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또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보다 우리라는 협력적 DN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동양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 중심인 사회경제체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 협동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의 가치와 칠원칙,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국내외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보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인적 결합 조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과 같지만 물적인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운영 조직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협동조합 개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을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농무성에서는 협동조합을 이용자가 소유, 통제하며 출자규모가 아닌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된 협동조합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소유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사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협동조합을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협동조합도 기업이자 회사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 투자자 소유의 기업이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공동 소유이면서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조로 삼아야 할 두 가지의 가치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협동조합이 가져야 할 기본적 가치고 또 하나는 조합원들이 지녀야 할 윤리적 가치입니다. 먼저 협동조합이 가져야 할 기본적 가치로는 자조와 자기 책임,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6대 기본 가치의 의미를 요약해보면 자기 책임 하의 사업 추진과 차별 없는 조합 운영, 협동조합과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연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지녀야 할 신조도 있습니다. 바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4대 윤리적 가치인데요. 조합원이 지녀야 할 윤리적 가치의 의미는 조합원의 행위가 곧 조합과 사회에 대한 배려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협동조합 7원칙은 세계 각국에서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협동조합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헌법이자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데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을 보면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두 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자율과 독립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이 다섯 번째이고 여섯 번째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협동조합 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취지와 이념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이 없어야 하며 외부적 이유로 조합원 가입을 막아서는 안 되는 열린 조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투표권 행사, 출자, 회의 참석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2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인데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모두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조합의 이익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과 조합원에 대한 봉사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3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평하게 참여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출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동의를 얻어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유형에는 조합원 가입을 위한 직접 출자 잉여금 일부의 유보금 적립, 배당금 일부에 대한 출자 전환, 그리고 조합원의 추가 출자 등이 있는데요. 출자 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서 제한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잉여금이 발생해도 경제적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협동조합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조합도 외부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자본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4원칙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인데요.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과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칫 조합 활동의 고립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외부의 기업이나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때 조합의 내부 역량이 부족하면 외부로부터 자율과 자치를 침해받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제4원칙 자율과 독립의 의미입니다. 협동조합의 5원칙은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입니다. 조합원과 선출된 임원은 물론 경영자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유도해야 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협동조합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사업 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참여자들 간 갈등을 초래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과 장점 등을 홍보해서 젊은 세대에게도 협동조합이 지지를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협동조합의 6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단위 그리고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이 강화되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과 운동을 동시에 하는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사업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고 조합원 참여가 없으면 영리 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작은 협동조합이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확보해 사업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협동조합 간 협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7원칙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7원칙상에 지역사회 기여가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며 기여 여부와 방식, 기여 정도는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정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성격과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협동조합의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농민, 소생산자들이 만든 단체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욕구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고 또 스스로 보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격은 인적 조직입니다. 조합원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권위 공호나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단체 내지는 사회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협동조합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기능인데요. 소생산자의 생산활동과 소비자의 소비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이 바라는 필요와 욕구를 보다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정치적 기능인데요. 협동조합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 추구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부터 협동조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협동 DNA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두레, 품아시, 개, 향약 등 전통적인 협동조직이 실생활 속에서 조직화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념의 협동조합이 출현한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이 시기에는 일제가 금융조합과 산업조합 등 관제조합을 설립해 통치수단과 산업수탈 목적으로 활용하자 우리 국민들이 일제 저항하고 또 우리 경제의 빈곤 극복 실천 방안으로 민간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은 1920년에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으로 문헌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1926년경부터 동경유학생, 천도교, 또 기독교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조직되면서 본격적인 협동조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협동조합운동사, 농민공생조합, 마을협동조합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협동조합입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가 처한 농촌의 피폐와 생활의 궁필파, 빈부격차 확대는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1930년대 초에는 1천여 개의 조합과 조합원만 1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자생적 협동조합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일제 탄압과 해산명령으로 1933년에 모두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1956년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으로 공표하였고 이는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 대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특히 1950에서 70년대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해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개별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협동조합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민주화 시대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서민과 소비자들이 자립하거나 대기업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는데요. 이때 새마을금고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협동조합 운동을 살펴보면 2012년에 이르러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양극화,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 협동조합이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등 구민들의 자유로운 협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협동조합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1개의 기본법과 8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956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중 가장 먼저 설립됩니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하였는데요.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서 구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정부는 기본경제정책방향에 중소기업 육성을 포함시키면서 1961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자가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에 설립된 메리놀 병원의 성가신용협동조합이 그 효시입니다. 이후 자립의지가 강한 서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조직화되었고 1973년에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점차 대도되었는데요.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999년에 법률 제5743호로 제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협동조합 발전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협동조합의 영리성을 부여해 조합이 본격적인 사업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 농업 등 특정 산업에서만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을 사회, 경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사실상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근대 협동조합의 역사는 1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초창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파산시킨 금융위기에도 이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자 전 세계가 다시 협동조합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100여 개국에서 140만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외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은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이었습니다. 28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생필품 가게를 운영한 것이 오늘날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만든 원칙 중 출자금 제도와 조합원의 예외 없는 참여 제도는 오늘날에도 협동조합의 성공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되었는데요. 독일에서는 1850년대 신용협동조합 모델이 처음으로 설립되면서 이후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파급되었고요. 덴마크는 1880년대에 농민 26명이 모여 낙농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890년대에 오렌지 대표 브랜드인 선키스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선키스트는 이후 세계적인 오렌지 판매, 유통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60년대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업종이나 산업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을 사회 저변으로 확장시킨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동조합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56년 근로자 5명이 울고라는 석유난로 생산협동조합으로 출범했는데요. 현재는 몬드라곤 내 120개 협동조합과 130개 자회사를 가진 복합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또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내 기업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개념과 가치부터 협동조합 칠원칙 및 성격과 기능, 협동조합의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동서양의 협동조합은 시대를 달리하며 성장해왔고 그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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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